연예인 멍땅 도망칠 금지 일한 할아버지 머리가 심해 여전히 도망칠 ㅋㅋㅋㅋㅋ 야 불러야지 너는 불러갔냐? 야 다 뺐어? 헐 아리 없어 아리야 없어 없어 여기가 다 뺐나 봐 여기가 다 뺐나 봐 거기 어딘데? 옳지 누구나 제가 났어 여기 그림자도 이쁘다 아 예쁘다 가리 어디가? 어디가? 엄마가 이거 줄거야 엄마가 이렇게 줄게 왼쪽이 왼쪽을 저게 주위에 아리야 그렇게 다 부어놓고 먹는거야? 아니 아리야 그렇게 너무 터프해 가발이 돌려봐 아리야 아 jou Du 살아가기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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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한다 이렇게 하는거지 어디갔어 4 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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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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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